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 3월 10일 날 오후 4시 33분 무렵에 올라온 기사 제목은 정말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제목은 검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을 수사 착수 표태준 기자의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로서는 부실관리 논란이라고 밖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사전투표 부정선거 당일투표 부정선거 3구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로 고쳐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 날 당선자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단 하루 만에 축적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확고한 축적된 증거를 바탕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3구 대선의 부실관리가 아니고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다만 그 부정선거가 작전 미수나 여의치 않은 환경 때문에 미수에 거친 겁니다 3명반표 내외 위조투표지가 제조되었고 대부분은 사전투표지 그리고 일부는 당일투표지가 아주 기상천외한 다양한 방법으로 바로 실물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된 것이 3구 대선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산조작만으로 또 표를 만들었습니다 재검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표가 맞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에서도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4.15 총선에서도 법원에 있는 투표함도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투표함에 증거 보전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표를 쑤셔박아가지고 재검표장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25만 표라는 건수한 표 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결코 재검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은 투표함을 깠을 때는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정도로 바로 부정선거와 선거 조작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패배를 인정하고 그냥 굿바이 이재명이 된 겁니다 표혜진 기자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의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논란이 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 나섰다 3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복수의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직검 남용 등 혐의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8일 공공수사일부 부장 최창민에게 배당했다 지난 3월 6일과 7일 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그리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노정희 위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한 바가 있다 이후 대검은 지난 3월 8일 날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다 비슷한 시기의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노정희 위원장을 직권남용해미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가 있다 지난 3월 5일 날 제20대 대선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전국 선거장 곳곳에서 투표관리가 부실히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유권자가 표를 직접 투표하면 넣지 못하고 속구리나 종이박스 쇼핑백 등의 표를 넣게 해서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검찰은 4.15 총선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2021년도 7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전 민주당 전 당대표 윤호중 민주당 전 사무총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인천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 김호진 및 공부민 성명불상자들을 공인위조 및 투표위조정감죄 혐의로 인천지검에 이미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굴 지역구 재검표장이 나온 투표지 가운데 최소 1천장 이상의 투표관리관란에 위조된 가짜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이것은 집권세력 최고위청의 개입이나 관여 없이 불가능하다는 게 바로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의 청장 이두봉 검사장은 4.15 총선 인천연수월 공인위조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공인이란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인천지검은 8월 10일 날 2021년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소환해서 고소인 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에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그런 의사를 민경욱 전 의원 측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두봉 검사장이 직접 다룰 수 없지만 대선 결과를 보고 이 사건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 의사를 분명히 밟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거 정의를 바르셔야 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인생사와 마찬가지로 한 사회도 결코 귀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때가 있습니다 기회는 특별히 때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대신해서 그동안 2년 동안 그야말로 무보수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사회도 총선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부정선거 점검물들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3구 대선도 마찬가지로 단 하루 이틀 만에 이 정도의 여러분들 부정선거 점검물이 축적됐다는 것은 앞으로 무진장 부정선거 점검물들이 축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났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나라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선거를 훔치고 투표를 훔치고 권력을 훔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권력을 훔치고 그래서 가짜 국회를 만들고 가짜 지방 권력을 만들고 이런 죄상을 저지른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죄상을 우리 사회는 철두철미하게 규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좌우익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선거를 훔친다는 것은 한 사회에서 가장 큰 죄악이고 사악함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말 검찰이 선거사범 차원에서도 이렇게 국기를 물러나게 하고 체제의 변질을 도모한 그런 반역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각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3부 대선은 4.15 총선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꺼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이근영과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그리고 짐작한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들도 다 저는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시시비비가 밝혀지는 날까지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우리 당대와 후손들의 안나를 위해서라도 선거 부정 문제는 이번에 기필코 해결해 한 다음에 우리 사회가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모든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젠다 가운데서도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동안 보였던 미지근하고 다소 기회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탈비해서 나라를 구하고 선거 정의를 회복하고 이 나라의 정의의 물결이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선거 부정 문제를 이번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